무사조자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정성훈입니다. 하나 더 가, 하나 더. 한 타석, 하나의 타구만으로도 볼터지에 이미 역사의 발도장을 찍고 있는 정성훈입니다. 초구는 볼입니다. 또 하나 고르고 있다, 초구에. 또 치면 울 것 같다. 긴장감이 보이죠? 긴장감이 보이죠? 목적 깊숙해요. 정성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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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시 날카로니탄 왼쪽. 또다시 날카로니 타고 왼쪽 날카로니 떨어집니다.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박용태 선수 2룩까지 갈 수 있어. 2룩까지.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2룩까지 들어갑니다. 4번, 4번 타자. 정성훈입니다. 4번, 4번. 형, 쟤 미친 거 아니야?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 있어. 저희 시즌 1 끝날 때 정그루 선수가 골든글러브 3개 받았을 때 마지막에 했던 정성훈 선수의 한마디. 내년에 나 저거 하나 받아야겠다. 그 한마디가 지금의 정성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제 무사 주자는 3로 2로가 되어 있습니다. 와, 미쳤다. 미쳤다, 진짜. 득점권 주자가 생겼거든요. 그다음 타선은 정윤 선수입니다. 득점권 2명의 주자. 우리는 압니다. 5점이 큰 점수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점수를 내고자 노력하는 거고요. 쳐, 쳐. 위로 쳐. 컨택, 컨택, 컨택. 범죽. 범죽에 스트라이크됩니다. 뭐 짓고만 계속 던지면. 때리라, 때리라. 나가자, 나가자. 이로 치는 타격이 좋았어요, 아까. 그럼 이번에 어떤 공일까요? 오오오오오. 안 보인다. 타격했습니다. 택시로. 택시로, 택시로. 원인 트랙. 잡아주던 택으로. 가경태 선수의. 야유 있게 해 주신 그룹이로. 한 달달한 요리아. WON-1. 3. 2. 2. 3. 거의 1. 3. 2. 2. 3. 3. 2. 4. 2. 2. 3.